저희 킹스만 프레스컴퓨터에 참석해주신 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제 배우무대 인사가 치료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참석하셨던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할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경위에 대해서는 어제 20세기 폭스코리아 SNS를 통해 고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들의 문의 인사가 도론 취소돼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무척 가슴 아프고 선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일체적으로 행사 진행이 미흡했던 저희 20세기 폭스코리아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상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렛카펫 행사에서 한국 팬들과 영원하듯 중급고 행복하게 소통했던 생생 배우들의 진심어린 한국 팬들에 대한 예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 배우들은 한국 팬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동했으며 렛카펫 행사 현장에 참석하셨던 수많은 한국 팬들도 배우들의 진심을 소원하셨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 이날 참석하신 관객분들의 킹스맨과 배우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더 20세기 폭스코리아를 대교해 행사를 충실히 기획해 진행하지 못했던 점과 팬들의 소원에 보답하지 못한 때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 팬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킹스맨 출연진들의 남은 내한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